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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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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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격 있는 선비의 도시고 그리고 예향이고 호남의 대관문인 이 전주에 과거에는 자주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. 오늘 정말 날씨도 이제 풀려서 곧 봄이 올 것 같고 이런 좋은 이런 천기가 오늘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날씨에 또 우리 전주 시민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아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 도라이 새끼야 어?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것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아 씨 말은 잘해요 이 씨 hopeful hopeful 깜짝이야 네 나 미 네 미 노 미 미 미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